4.10 총선 기획, 격전지 속으로 이번엔 서울 편입 이슈로 주목을 받는 경기 김포시 을지역입니다. 4년 전 금배지를 놓고 경쟁했던 후보들이 다시 맞붙는데 과거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한 차례씩 승리를 했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구 48만 명의 도농 복합도시 김포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한강 신도시 조성으로 30, 40세대가 대거 유입되면서 이제는 진보 성향이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동적인 표심에 이곳 김포시 을지역은 분구 이후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각각 한 번씩 승리했습니다. 지역 내 뜨거운 감자는 여권이 쏘아올린 서울 편입 문제입니다.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목소리와 행정구역 개편보단 지역 현안을 먼저 신경 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됐으면 좋겠어요. 살기가 좀 편하고 문화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고. 좋은 정책 나오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지혈 경진을 살릴만한 그런 인재를 좀... 이번 22대 총선에는 4년 전 후보 그대로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초선 박상혁 의원이 지난 4년간의 의정 성과를 앞세워 재선에 도전합니다. GTXT 임기내 착공과 학교 신설 등을 약속하면서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들겠다면서도 김포의 서울 편입이 선거용 정치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선 홍철호 전 의원이 김포의 서울 추진 편입을 부각하며 지역구 탈환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과 협력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교통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통업이라는 김포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속지 마시고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구보 선택해 주십시오.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 속에 수도권 서부의 핵심 지역인 김포시 을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미크를 하루되었습니다.